이렇게 콘서트를 즐기시는 건데 정말 제가 옆에서 계속 보는데도 다들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내기 좀 아쉽긴 한데 혹시 광태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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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제가 잠시요 아까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가수가 막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엄청 크게 환호하고 앵콜을 막 해주시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이왕에 제가 다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앵콜에 한 곡 정도 더 어떻게 아니 지금 지금 스팽 선배님 선배님이 선배님께서 지금 막 도착을 하셨어요 쌓여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아니아니요 안괜찮다 계속 괜찮다 안괜찮다 어떻게 아니아니아니 원래 이게 예상이 없던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가수분들도 앵콜이 상당히 많아요 아 많아요 그래서 저는 MR도 사실 없고요 그러면은 MR 없이 소리를 원래 하시잖아요 소리를 이분들에게 복 받으시라고 소리를 한번 살짝 네 소리를 네 잘있게 죄송합니다 잘있게 네 여러분 진도아리랑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진도아리랑 사람이 살면은 몇백년 살아 아 개똥같은 세상이야 둥글둥글 사세 다 같이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forcément